하와이 휴즈! 휴즈입니다! 자 오늘은 This is A FINDING BLUE 숨어있는 파란 괴물을 찾는 게임 예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단계까지 깼었죠 와 이게 한 11단계까지 있거든요 자 바로 한 번 가봅시다 위잉 왕성검으로 한 번에 썰어봅시다 어? 이거 스나이퍼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저격해서 잡아야 되는 모양인데요 아우야야야야 이게 떨어져? 잠깐만 아예 나와봐 나와봐 나와 아예 나와! 자 이번엔 안 떨어지고 쭉 가봅시다 자 벌언놈 들어와요 어 여깄네 자 조준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참아! 하하하하 아 아예 안보이는구나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잡아야겠죠? 어? 이것도 못무기 수류탄인가? 와 완벽한 타이밍이 왔어 아 아 아오 어어? 오오오? 아 이게 떨어지면 답이 없네 에이 어우 미세한 건 들어올러다가 한 번에 뚫어 보겠습니다 너도 갈아 임마 뻥 주거나? 하하 이게 현실이죠 잘 가고 잘 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긴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? 이거 이 점프로 가둡게 이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닌가 본데요? 원래는 저쪽으로 계속 쭉 올라가야 되지만 저에게는 광선겁이 있습니다 점프 스킬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점프해서 지나가 봅시다 아 됐다 깔끔한 자 바로 열어책킵시다 잘 가 와 3단계부터는 약간 지형 지물을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맵들이 좀 나오네요 이번에는 또 스나이퍼 주는 거 보니까 저격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 뭐지? 엘리베이턴가? 어? 어? 와 아.,. 껌 Organisation 자, 어딨나? 여깄네 에어 우와 범위가 넓어서 여기서 그냥 대충 보고 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? 아 여기 레이더가 있구나 오른쪽 위에 맵에 나 이거 처음 알았네 여기 뭔데 이렇게 몰려있어? 아니 근데 이거 레이더 가르치는게 너무 수상한데? 따라라라라라라라 어디 숨었나? 일단은 빨간 요새 먹읍시다 어... 근처에 숨겨져 있는 방이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긴가? 여기 숨었구나 나 뭐 잘못 본 것 같은데? 뭐 이상한 거 하나 본 것 같은데? 아니 뭐야 곰은 또 왜 나와 여기? 체력 많은 거 보소 한 방 컷 곰 한 방 컷 저건 뭔 상황일까요? 이거 뭐 한 명은 일진이고 나머지는 대가리 박고 있는 상황입니까? 야 엄마 친구들 막 괴롭히고 그런 거 아니야 알았어 코어 콜라는 맛있게 먹을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3마리가 여기 있겠네요 어? 이씨 뭐? 이건 아예 단체로 댄스 추고 있었는데 하하 잘가 나머지 한 마리가 있지? 살짝 보일 것 같다 아 점..점프 샷x2 점프! 점프 샷 잘하면 될 것 같은데? 나이스! 야 근데 아직도 3회 3단계야? 어렵네 이번에는 AK 좀 많이 뭔가 몹들이 밀려오나본데 자 탐색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빨간 열쇠 파란 열쇠 둘 다 얻어야 되고 레이더 딱 봐도 앞에 어마무시한 적들이 있네요 이거 좀 단단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왔어요 새로운 전설 무기 획득각이 잡혔어 아 저번에는 광선거 먹었으니까요 요번에는 딱 봐도 이 플레이밍 소드랑 프로듀 소드 오늘의 메인 무기는 바로 디스 이즈 어... 털라라!!! 멋져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구만 플레이밍 소드 위력 한번 체크해봅시다 우리 이것도 점P 되나? 멋지 밀폭발한다 추락갑니다 새로운 전설의 검 영무기 검 들고 말이죠 여기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? 여기서 바로 저격해도 되겠는데? 날라가는 게 한참 걸리네 이게 그런데 광선거 먹으ont 뭐가 차례이지? 광선 거비 날라간 속도 더 빠른가? 터져라!!!! 설마 이거 타고 밀어버리는건가? 비키세요 무면허 운전의 힘을 보여줄게 다쳐요 여기에 파란 열사는 있겠지? 이제 총 씁니다. 블루몬들도 진화하기 시작했어. 모습을 드러내라. 이제 총 든다. 3-4 블루몬 6마리 잡기에요. 이번에는 저격으로 저 위에 누나 한 마리는 컷. 한 놈 어디 숨었나? 여기 있었네. 뭘 할 필요가 없어. 이번에는 7마리. 위치 잘 파악하고 해볼게요. 이번에는 샷건이네요. 나 샷건 처음 본다. 샷건도 한번 써보자. 시작부터 아주 허윤놈이 절 반겨. 주우네. 에임이 실화냐? 이거는 샷건이라서 가까이 붙어져서 쏴야 돼요. 아 아파 너무. 무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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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겄다 죽겄어 죽겄어. 상자 좀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? 아하하하하하 이게 개사기복이 안 들고 깨라니까. 빙. 수평쇼긴 하네. 뭐 빙! 빙! 무릉 steps points 좋아. 로제차 och bunch påsch 여길좀 물을께요 선생님들 여기 나가는 축구가 어딥니까? 어디냐구요? 여긴 뭐야? 길좀 묻는다고 했습니다 묻는다고 했어 안했어 이게 세게 들이받아야 글로 가다보네 아아 아 아 아 들어와 들어와 딱 들어와 뭐냐? 야 이거 뭐 들고 오는거? 총 크기가 좀 쎄한데? 일단 얘네부터 파타고 나머지 하나 너 쎄냐? 야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와 여유부리다가 이걸 죽네 아아 안그냥 잡을거야 자 이번엔 뭐 탁 9마리 잡는 미션인데 왜 헬기가 있는거 아니야? 헬기 뭐지? 탈수있는건가 설마? 어? 뭔데 이거 바주카? 느낌 쎄하다 이거 허어 으아아아아 유동미사일 뭔데 이거 그야말로 초토 압니다 미사일 미사일 조존 자 어딜 요리나요 닭들아 곱게 치킨이 되어라 오우 맛있게 있네 저기 저격 과연 저의 에임이 실력은 저는 확실히 총게임하면 안되겠어요 이거라 봐봐 닭 닭 닭을 찾아라 자 유동미사일 출동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파인딩볼로 아니 이거 3단계 되자마자 난이도가 확 올라갔는데요 지형지인물들을 잘 활용을 해야지 스테이지 클리어 할 수가 있어서 벌써부터 좀 빡세기 시작하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실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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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바